돌리와 친구들 번став권 허어어언 아 아 흥 흥 ㅋㅋㅋㅋ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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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깄나봐요. 아니, 이런! 해골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건 돼지 마녀의 요술이에요. 계획이 필요해. 도미가 말했어요. 개구리는 해골들의 주위를 돌렸어요. 먹혀들었네요. 이런, 유령 동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 판다가 말했지요. 돼지 마녀의 묘약. 좋았어? 돌리가 먼저 마셨어요. 와,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젠 타미 차례. 타미는 아주 잽다게 빨라졌어요. 판다는 뭘 갖게 될까? 판다는 힘이 아주 세졌네요. 밖을 지키는 해골들. 우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 타미가 말했어요. 동굴 유령! 우리는 무찌를 수 있어. 돌리가 말했지요. 아니, 해골들을 어떻게 무찔렀어? 돼지 마녀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기다려봐. 난 항상 만약을 대비한 두 단위지. 판다가 잘 처리할 거예요. 이건 아마 내일 살 살아 skipped 하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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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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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나이스! 드래곤 키드가 또 새치기를 하네요! 아이스크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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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 아이스크림 나이스! 아이스크림 나이스! 아워? 아워 아워? 아워 아워?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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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허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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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바깥에서 하는 놀이는 정말 재밌어 이런, 판다가 너무 멀리 갔어요 하지만 타미는 어디 갔죠? 타미가 사라졌어요 자니, 도와줘! 타미가 사라졌어 발자국을 따라가면 동굴이 나와 자니가 말했어요 여기 안은 너무 무서운데 하지만 우린 계속 나아가야 해 타미를 찾아야만 한다고 아니, 이런, 동굴 요령? 요령이다! 뭐? 근데 타미였네요 재밌는데, 타미? 하지만 자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덤불 속에 숨자! 돌리가 말했어요 어디 갔지? 자니가 갸웃숭거렸어요 아야! 뭐? 원숭이? 원숭이? 정말 짜증나는 녀석들! 그만! 싸우지마! 자니, 조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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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